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더맨더머 스타일 함량미달의 국회의원인 고민정의가 큰일 났습니다. 민주당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인 임종석과 이인영 우상호 같은 자들에게 정치를 배운 고민정 문재인의 숨결까지도 느껴진다며 지랄 발광을 했던 고민정의의 통 큰 거짓말이 들통이 난 이후에 그의 지역구인 광진구을 난리가 났으며 대형사고를 친 고민정의가 결국은 도망을 쳤습니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에 고민정의가 청와대 대변인을 하면서 김정숙 인도 해외여행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후에 지금 거짓말로 들통이 났죠. 이에 국민의힘도 강하게 고민정의를 추궁하고 있으며 고민정의가 맡은 직함, 그 충격직함도 지금 놀림고리가 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고민정 도불호 민주당 위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부대변인 시절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 인도 총리가 간곡히 요청해 성사됐다라는 발표가 4년 만에 거짓말로 드러나자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고민정의 지역구 커뮤니티에서는 고민정 뽑은 게 후회스럽다, 고민정 거짓말 드러났다라며 고민정의 지역구 커뮤니티에서도 고민정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고민정 위원에게 거짓말이 들통난 이후에 언론사에서 여러 차례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위원실에서도 문을 닫고 아예 사라져버렸다. 정치권에서는 대형사고를 친 고민정의가 도망을 쳤다라고 질타하고 있다. 또한 고민정의 직함 자체도 지금 현재 놀림꼬리 대상이 되고 있다. 고민정 위원은 현재 민주당 내 윤석열 정권 외교 참사 거짓말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고민정이 정작 자신이 대변인 시절 했던 통쿤 거짓말 들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으며 또한 숨어 다니고 있다. 앞서서 문재인은 2018년 7월 8일부터 11일까지 정상회담을 위해 인도를 국빈 방문했다. 당시 김정숙이는 시간이 없어 타지마을의 전신인 후마윤 묘지에 왔지만 다시 오면 타지마을에 꼭 가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숙이는 실제로 4개월이 지난 2018년 11월 4일부터 7일까지 홀로 인도를 방문했으며 김정숙이는 당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를 타고 갔다. 이때도 고민정의는 동행을 했다. 김정숙이가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면담하는 등 외교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으나 다왈리 축제 참석, 타지마을 관광 등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유성 관광 논란이 일었다. 김정숙의 인도 방문에는 전용기 비용 2억 5천만 원을 포함해 약 4억 원이 소요됐다.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이었던 고민정 위원은 김정숙의 방문과 관련해 2018년 10월 인도 방문은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가 행사 주빈으로서 참석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엄에 따라 성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뒤 해당 발언이 거짓말로 밝혀져 논란의 중심에 고민정 위원이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위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정숙의 인도 방문은 당시 청와대 발표와 달리 우리 정부가 인도 측에 먼저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배현진 위원은 2018년 9월 외교부 문서와 당시 외교부 담당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인도 관광차관은 당초 도종한 당시 문체부 장관을 초청했으나 우리 외교부가 10월 인도 측에 김정숙 영부인이 함께 가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후 인도 측은 김정숙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인도 총리 명의의 초청장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후 문체부는 김정숙의 인도 방문을 위해 2018년 10월 29일 기획재정부의 대표단 출장 예비비 명목으로 4억 원을 신청했고 이는 하루 만인 9회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위결 4억 원의 예비비가 전광석화처럼 배정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이었던 거민정 위원이 윤석열 정권 외교 참사 거짓말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야유가 터져나오고 있다. 거민정 위원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면 깔끔하게 끝날 일을 무능하게 덮기 위해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무능보다 더 나쁜 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거민정 위원은 당시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고 겉박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에서 불거진 사적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 이라고 해명했지만 거민정 위원은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주장한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거민정 위원은 거민정 위원의 이번 통 큰 거짓말 들통이 났다. 거민정 위원이 청와대 부대변을 하면서 통 큰 거짓말 이런 대형사고를 친 거민정 그런데 거민정 위가 충격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다라며 통 큰 거짓말을 하고 대형사고를 친 거민정 위가 거짓말 대책위원장 자격이 있나라며 강하게 일침을 가했다. 이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진짜 국익이 아니라 모든 사안을 정치로 정쟁화해서 공격하려는 모습이 개탄스럽다며 누가 거짓말했는지 민주당 거민정 또한 민주당 지도부 한번 반성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언론들이 계속해서 거민정 위원이 이러한 청와대 통 큰 거짓말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는지 계속해서 물었지만 도망을 다녔으며 이런 통 큰 거짓말 들통이 나자 대형사고를 치고 들통이 나자 거민정 위원은 도망가기에 급급했다라고 언론들은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거민정의 이러한 사건이 터져 나온 이후 그녀의 지역구인 광진그울 대형 커뮤니티에서는 내가 거민정의를 뽑았는데 당시에는 거민정의를 당선시켜 기분이 좋았는데 왠지 거민정 하면 민주당 거짓말 전과사범 이재명 등등 안 좋은 이미지가 떠올려진다라며 다시는 거민정 찍나 봐라라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광진그울 거민정위원회 지역구 맘카페에서는 이번에 거민정의가 초대형사고를 친 것이 드러났다라며 그런 거민정의가 어떻게 문재인 전 정권의 청와대 부대변인까지 할 수 있었는지 참 이해할 수 없다라며 거민정위원회에 대한 송토 지역구에서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 또한 이런 소식은 거민정위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은 SNS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으며 끝끝내 대형사고를 친 거짓말을 한 통 큰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이 난 거민정위는 끝내 이에 대한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발칵 뒤집어졌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또 수백 명의 네티즌들이 거민정위는 정치적 운명이 끝난 거나 다름이 없다. 거민정 같은 함량 미달의 위원들이 있는 민주당. 그러니 민주당이 저렇게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댓글들도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난리가 난 한마디로 쪽팔림을 당한 거민정의 민낯이다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